인류학적 박정질 오늘은 한국문화 전체가 사실은 우상에 빠져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항상 학문이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왜 진리가 우상이 되는가라는 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가 이런 우상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또 선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와 우상의 관계 어떻습니까 진리가 우상이 된다고 하면 좀 우습지 않아요 진리는 진리고 우상은 우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사물이라고 하는데 사물보다는 존재라고 하는 게 좋아요. 사물이라고 하면 이미 대상화하기 때문에 조금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무심하게 그냥 존재예요 존재. 그런데 사물이 되는 것은 이미 대상화하기 시작부터 나의 대상이 되고부터 사물이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이런 얘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어쨌든 이 존재를 대상화하는 겁니다. 이게 좀 기본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사물이라고 그러죠. 사물이라고 하는데 사물 이전에 존재라고 생각하고 존재를 대상화하는 겁니다. 대상화하는 것이죠. 대상화하는 행위입니다. 대상화. 사물 자체가 사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물을 대상화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진리는 인간이 발견하는 겁니다. 사물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라는 것은 이미 인간이 사물을 대상화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해석한 거죠. 해석한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이 있는 것하고 자연이 있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진리는 전부 문장 아닙니까. 아무리 대단한 진리든 하찮은 진리든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문장으로.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존재 상태와 문장은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대상화하면서 나온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진리는 그냥 사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발견한 것이고 구성한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말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처음 발견하지 않고 자꾸 남이 발견한 진리. 남이 발견한 진리도 진리죠. 처음에는 진리인데 자꾸 남이 발견한 진리를 내 진리처럼 자꾸 외운다거나 그대로 모방한다거나 그러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그게 우상과 진리가 따라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지식인들은 자기가 진리를 발견하면서 계속 진리는 오류가 당연히 있죠. 오류가 없는 진리는 없어요. 그리고 예외가 없는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진리는 항상 제한이 있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우상은 진리가 새롭게 나아가지 않고 어느 시점에 정지되어 있을 때 우상이 됩니다. 정지되어 있을 때. 그래서 그 진리와 우상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리가 우상이 되기 쉬워요. 남이 만든 남이 발견한 진리를 계속 진리라고 믿으면 내한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자기는 진리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진리를 발견하지 않아. 계속 남이 발견해가다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타성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과 진리가 별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정지되거나 진리가 정지되거나 남의 진리를 계속 추종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것은 우상 자체가 벌써 좋지 않다는 네거티브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말이죠. 대부분의 인간, 대중이랍시다. 특별한 소수를 빼고 다중, 다중의 인간은 말이죠. 인간은 우상을 사실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한다. 우상을 필요로 한다. 이때 우상은 네거티브한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상이 있어야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바라보고 바라보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도 하고 생각도 집중하고 또 기존의 진리를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상이 필요로 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아, 누구누구 나의 우상이었다. 젊을 때 나의 우상이었다. 그건 나쁘지 않죠. 젊을 때 존하필 케네디가 나의 우상이었다고 어떤 미국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우상화해야지만 존경을 하게 되고 또 진리를 찾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도 찾고 하는데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진리와 우상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어느 시점에 정지된 진리, 남의 진리만을 진리라고 생각할 때는 그게 사실은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이 지금 우상에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모두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걸 바꾸고 말하면 한국 사람이 스스로 발견한 진리는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적다라는 거예요. 강하게는 없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진리를 갖고 자꾸 진리라고 생각하고 외래 사상 또는 사대주의에 빠지면 사실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에. 우상은 학문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종교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한국 철학에는 한국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철학에는 반드시 한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없는데 왜 한국 철학입니까? 한국 철학이 아니죠. 그런데 착각을 해서 어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 살면서 한국 땅과 아무 관련 없는 얘기를 가지고 철학자인 양을 행세하는 거죠. 예를 들면 프랑스의 어떤 철학자와 중국의 어떤 철학자를 비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없죠. 그런 것이 굉장히 철학하는 고상한 형이상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다 우상에 빠진 거야. 구미의 우상, 서구의 우상, 중국의 우상이 빠졌죠. 이래 보면 이미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는 역사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고려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주체력이 있었던 나라인데 고려 중, 후기 들어와서 몽골이라는 대제국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하고부터 그게 주체력이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 끝에 새로 생긴 나라가 조선 아닙니까? 조선은 처음부터 중국 사대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외래적인 것. 옛날에는 외래적인 것이 중국적인 거잖아요. 요즘 외래적인 게 뭡니까? 서구적인 것. 그것에 목매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걸 섬겨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러한 사대주의적 전통 때문에 사실은 한국 철학에는 한국이 없어요. 여러분 철학 논문을 한번 보세요. 한국이 있는가? 중국 철학 아니면 서구 철학이 있고 아니면 중국 철학하고 서구 철학 비교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혼빠진 민족이죠. 우리 뭐 얽빠졌다 하잖아요. 얽빠진 민족이에요. 아직까지. 기껏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겨우 해결한 겁니다. 굉장히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코어가 없어요. 우리 문화에 핵심이 없단 말이에요. 핵심이 없는 문화는 반드시 우상에 빠져있다는 것을 상지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 철학에는 한국이 없다. 이런 말의 연양선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한국이 없다. 기독교 신자 여러분들은 기분도 아플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에는 한국이 없다. 그러나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한국이 있는가? 매일 이스라엘이 있고 유대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하느님이 있고 그렇잖아요. 한국이 없죠. 그런 것들이 한국 땅과 관련이 되어서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철학이든 종교든 간에 저는 한국이 없는 어떤 글들을 많이 봅니다. 굉장히 현학적이고 고상하고 굉장한 문장에 들으면 한국이 없어. 민족적 자아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느냐 하면 자아가 없는 자체를 몰라요. 몰라. 내가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알면 자아를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단지 신촌 선생이 아와 피아, 역사는 아와 피아의 투쟁이 다 있는데 뭐 여하튼 간에 알을 알아야 피아이고 피아를 알아야 알을 아는 거 아닙니까? 지피지기란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자기가 없는 거야. 내가 없이 자꾸 뭔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거야. 뿌리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뿌리 없는. 얼빠진 민족이나 뿌리 없는 민족이나 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반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철학에는 한국이 없다. 한국 기독교에는 한국이 없다. 자 이 말이 말이 맞다면 한국이 우상에 빠진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말이 맞다면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 그 소수는 한국 철학과 한국의 종교를 찾으려고 애를 쓰죠. 전부 다 사대주의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그나마도 유지되는 것은 소수지만 나라의 정신 민족정신과 어를 찾으려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철학과 한국의 철학이나 종교문화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주체력을 주체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철학과 기독교에는 따라서 한국 삶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없어요. 철학 따로 종교 따로 삶 따로 있는 거예요. 다 삶 따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또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어요. 우상에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또 토착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우리의 주체력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한국 기독교에는 한국이 없다 하니까 좀 섭섭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글을 쓰다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원래 제가 아는 기독교 소위 교회 교회는 새벽 기도 새벽 예배 같은 게 우리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국민의회 가보니까 새벽 기도 새벽 예배 그런 거 없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부르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지만은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거리를 떨어뜨려가지고 보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했죠. 근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보는 기독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외국에 가보세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늘에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해온 사람입니다. 해온 민족입니다. 우리 예전에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한수 떼다놓고 기도하는 그게 뭐 그게 새벽 기도죠. 그런 전통이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 토착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국의 어를 잃어버리고 주체를 잊어버리고 사대주의에 빠져가 있기 때문에 우상 한국 문화에는 한국 문화에는 우상이 지배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현대까지 이어졌죠. 저는 이야기할 때 철학도 우상 철학적 우상 종교적 우상 예술적 우상 또는 기술적 우상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한국의 철학에는 한국이 없다. 한국의 기독교에 한국이 없다. 한국의 철학에는 중국 철학 서양 철학만 있고 한국의 기독교에는 서울은 없고 이스라엘만 있는 거예요. 코리아는 없을 수도 있어요. 약간 착각하는 거죠. 이게 한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자기가 사는 땅이 없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야. 사실은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거짓말이야.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흔히 약간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우상의 잔치 잔치를 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우상의 껍데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 우상 종교력 우상 예술적 우상 심지어 기술적 우상 기술도 말이죠. 기술이 정지되면 우상이 됩니다. 기술이 계속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초과학을 튼튼하게 이래야지 나아가야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옛날 기술을 가지고 계속하면 그게 우상화됩니다. 그 기술만 있으면 돼. 그러면 선진국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철학과 같은 거는 거의 폐과 위기에 있습니다. 거의 통합하면서 철학과 없어져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이런 것으로 이름을 갈잖아요. 철학과 그 속에 들어가면 철학을 정공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철학이 없어려버렸죠. 당연히 그게 우상을 승진 결과 철학이 없어졌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철학은 끝까지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이 우상에 빠졌다 그러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겠어요. 창조적인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잖아요. 그게 우상의 결과라는 거죠. 우상의 결과 우상에 왜 우리가 우상에 빠졌나 그 궤적을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궤적을 특히 조선조부터 시작이 되는데 조선의 소위 성리학 사대주의 성리학을 배우는 건 좋아요. 성리학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동양문화가 거의 근세에 이르도록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성리학입니다. 굉장히 정치하고 서양과 대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철학이 성리학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대주의에 빠지거나 고정된 어떤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답이 영원한 정답이 있는 것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과거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죠. 사대주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식민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당연한다면 기분 나쁘죠. 사대주의를 계속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국력이 쇠퇴해가지고 식민을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그래가면 말이죠. 일제 아니라 다른 데도 식민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해서 벗어나야 된다. 식민주의 식민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호소력이 마르크스주의 아닙니까? 주인 나라가 아니었고 노예 나라였으니까 당연히 마르크스주의가 설득력이 있게 되죠. 왜? 자기 수준에 맞게 모든 게 오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수준에 맞게 마르크스주의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 그냥 대단한 철학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전체적인 수준이 그 정도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호소력이 있죠. 그래서 그게 심하게는 종북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이 한국이 철학이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한국 철학이 무엇이라고 내놓을 게 있습니까? 뭐 아주 소수의 몇몇 그것도 강단사학이 아니라 제야사학에서 나온 시할사상이나 말이죠. 이런 것이 좀 있지만 그게 우리가 내놓을 대표적인 사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철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을 하는 것처럼 시장은 시끄러운데 결국 철학이 없는 거예요. 잘라든 못하든 간에 주체사상 이라는 게 북한에 있는 거예요. 주체사상 그게 저는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한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는 그래서 종북이 되고 종북이란 게 거꾸로 한자만으로 종북이 돼도 우리가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노예. 사유의 노예. 먹고 사는 것은 관계없는데 3만 불이 노예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유를 주체적으로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한반도 전반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주체사상도 일종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이거는 주체사상이긴 한데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남북한이 우상을 벗어내려 그러면 진리에 대한 철저한 추구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철저한 추구. 반성 추구 이런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인이 되는 철학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주인 한국 철학이 한국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의 철학이 만들어졌을 때 세계에 나가서도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진짜 우리의 주체사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를 강화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철학 같은 데도 철학을 강화를 해야 되고 그게 강화되면 저절로 문화가 여러 분야에 철학이 심어지면서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주인이냐 노예냐 이런 어떤 극단적인 말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마 충정해서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지 않냐 이런 걸 반성함으로써 우리 민족적 현실 이 딜레마 딜레마적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성경이 왜 대단합니까? 저도 성경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놀라워요. 성경에 말이죠. 신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예를 들면 어떤 민족적으로 위기에 있다거나 뭐 그럴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있었냐.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딴 데에 있으면서 일컹저럭컹 하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의 내용이 있죠. 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죠.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나.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너는 어디에 있었나. 어디에 있었냐를 딱 따져보면 그 사람이 위선자인지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저런 기가 막힌 말들이 있어요. 민족이 공경에 빠졌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를 따지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과 아랍이 6일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소위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조국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세계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도 좋고 출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됐는데 조국의 전쟁이 일어났다 해서 전부 전쟁에 참여했어요. 귀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때 이 땅에 있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우리 역사 현장에서 지식인들이 있으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면서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여야 됩니다. 이 땅에 없으면 이 땅이 없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우상에 빠지느냐는 결론적으로 이 땅으로부터 무언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문이든 종교든 예술이든 이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우상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화와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